가죠 자 컨티뉴 어제 하던거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되있죠 오 잘해 자자자자 어어어어어 야야야야 아 꼴등이야 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 제대 더귀 어울 난리도 아니네 오 완전 꼴등인데 이거 완전 꼴등인데? 아 여기 코스가 낭코스야 아뇨.. 난리를 쳐라 큰일났는데 큰일났는데 이거 아 이거 왜이래 야 야..따라살아야되는데 방구를 잘써야되요 야..씨 딸샷불가능인가? 오오오 아 다시 시작할까? 이거 완전히 아 야..저기 꼴등꼴등 다시 리..리..리.. 레이스오게임 자자 아유 야 비겨 방구 좀 꼽았어 자 여기서 잘해야돼 잘해야돼 자 처음에 주도권을 뺏어야돼 방구 야..안돼안돼 방구 아유 야야 좋아좋좋좋아 2등이야 지금까지 아유아 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 어 애들 실력이 장난아니야 역시 어어 1등 1등 3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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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3등 3등은 할 것 같은데 어어 왜이리 3등 방구차 방구차 3등 3등 얘네들이 날카로워졌어 어어 야야 코너링 현델링이 너무 잘 뜨냐 이거 자자자 한명 제치고 아 나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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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안익었어 아직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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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멀티하면 재밌겠는데 아하 오줌 포탈이요? 안해왔는데 네 자 시작하자 방부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와아 저 야이 아이씨 오오 오오오 어 오오오 오오 야 나 뭐하냐 혼자 아 안해봤어 포탈 해봤냐고 포탈 해봤냐 와아 형 아아 씨 다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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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 돼 안 돼 좋아 2등 3등 4등 4등 야아 얘들 4등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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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5딩인 것 같은데 또 아 아 포탈이요 포탈은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퍼즐게임이라면서요 어 야 씨 아 난리났어 어어 아 일자도 와 아 아 아 주장에 너무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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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호타그 한번... 어우... 야, 씨... 야, 야, 야... 아아이 아이 아이 넌 왜이러냐 아.. 아.. 도든 야 끝났어 야아 나 혼자 쩔쩔쩔 이거 저는 그나마 좋은 차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 뭐하지? 아 이게 컨트롤이 살짝 어려워 특히나 그 다른 차들하고 부딪치면 안돼 그게 관건이야 자 2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등 매달만 따면 되요 좋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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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오오 3등 2등 코너 가기 전에 3등 4바퀴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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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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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5 5 6 5 5 도연수님! 자 이번에 도 warned! 아이씨 야 여기는 어렵다 와 차가 떠버려 방금 잘못쏘면 저기서 그냥 뒤집히겠다 바깥으로 좋아 환탄에 와서 오세요 자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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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로 어디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계속 커브길이라 계속 부딪히고 으아아 representa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너는 안으세요 으윽 으윽 taller ives あった あった たい mà マイクロコントロールが必23 어... 와... 아아 진짜 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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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 또 꼴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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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웠 있었트 삼두 Questo 합리 된다 아이씨 장소바퀴? 이연님 어서오세요 어어 야야야 야 야 한바퀴 차이나 한바퀴 차이나 한바퀴 아아 모바일 모바일이야? 어떤 모바일? 아 왜이래 아 너무 휙휙 돌아가 차가 아 이거 패드로 되나? 패드로 하면 더 힘들려나? 아 패드로 되나? 패드로 되나? 패드로 되나? 패드로 되나? 소주 뭐가 방구고 뭐가 말씀하신다 제가 언제쯤에 뭐 이게? 너무 힘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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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니까 패드로 하니까 쉽다 방구는 뭐냐 아 이게 방구? 오케이 오케이 패드로 하니까 이게 되는구만 오케오케오케 오케 아 패드로 하니까 되네 패드로 하니까 오케오케 오오오 약간 오오 야아 퍼드로 아 이 패드로 하니까 되는구만 그래 이거지 이런 조작감이지 아 아깐 너무 힘들었어 살짝만 눌러도 와 일등 아 아직 끝이 아닌데 아 니트로 먹었어야 되는데 일등 그렇죠 이거가동 크흐흐흐흐흐흐흐 이거가동 아 역시 패드 좋아 패드로 해서 쓰네 음 음 아 아 니트로 엔즈 엑셀레이션 조금만 더 모아서 어 니트로를 하나 더 으흐흐흐흐흐흐흫 이제 소가락이 아프다 쒸쒸 오오오 야야야야 오오오 야 거기서 니트롤 쓰냐? 오 여기 이쪽으로 가는거네 오오오 좋아 근데 내 앞에 두명이나 있어 아이 마지막바퀸데 3등하게 생겼다 아 저 저 알람은 꺼두꺼두 그죠? 야 이 패드로 하면은 이게 킬 자 한번만 더하면 처리맥 달라낼거같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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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씧 치열하다 어어어 오오 뜰댕이야 그래도 좋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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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자 니트럼망 오오 유헤브 언락 더 푸르츠어 닌자카 업그레이드 한 번 하구요 자 니트럼맥스 포탈토카 나이트 체인지 뭐이게 체인지 체인지 챔피언십 이거 이거 같은데 아우 뭐가 세지가 됐네 이거 가보죠 똑같은데 어 여기 여기 한번도 안가보셨네 차야 오오 애들 차봐 어 내 차랑 똑같은거 있어 대신 차는 그건 좀 틀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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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아 에어든 D 전 흩 야.. 힘들어 2등 2등 저 따라잡아 따라잡아 x3 따라잡지말고 마지막 바퀘다 오- 따라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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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름길이 있다고요? 아 그래? 저 créd무! ㅎㅎ 이게 뭐야? 오오오 아냐아냐아냐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업그레이드 한게 아까워서라도 이게 좋지 점프때로 이용시키고 점프때로 이용시키고 점프때로 이용시키고 점프때로 이용시키고 어? 없는데? 어? 어디한 쪽이야? 보여요 그게? 여기? 여기요? 못가는데 여기 어디있다는건지 여기 여기 어디있는거야 야 니거봐 일장 찾아 어디어디어디어디하는거지 여기 올라가면 뭘 올라가구요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따 착각하신거지 야야야야야야야 야 우리 뭐한거냐 야 1대야 나 못가게 막는거야 뭐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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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야 이정도 게임이 모바일이 있었냐? 아 모바일이 스펙이 엄청 좋구나 와 또 4등인데 와 이거는 엄청 힘들다 엄청 힘들어 길이 엄청 힘들어 저거 아 길도 그렇고 애들이 내 길을 막 엄청 막아 와 와 절대 앞으로 못나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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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야..와..완전..치.. 한바퀴 앞질렀어 한바퀴 앞질렀어 한바퀴 앞질렀어 한바퀴 앞질렀어 야.. 한바퀴 앞질렀어 한바퀴 앞질렀어 한바퀴 앞질렀어 야야 2등이다 뭐야? 몇바키야? 야야야 여긴 2등 했네 이거 다시 아.. 좀..씨.. 완전 막아 완전 막아 야아.. 아이씨 아이씨 아.. 너무하다 너무하다 3등이네 아이씨 3등.. 몇바퀴 돌아지지? 아이씨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기자 이기자 아.. 이게 3등한게 어디야 자아.. 잠시만요